잘 먹어야겠다 내가 다운을 먹어도 안 된다 짜잔 파운어니 눈치채? 병원에 다운이 키윤우 впłupu 저것이 부족한 다양한 킹acci장 주문했던 자녀들이 저희 토요미식회 화이팅 한 번 하고 가시죠 하나 둘 셋 올 어린이밤 네 귀여워 미쳤다 여기 찍어볼게 맘껏 찍어 한 번만 더 떨어져 얘는 기름이랑 두 개 그리고 얘는 이렇게 세 개고 얘는 가산맛이 네 감사합니다 이게 더 잘 나와? 아니 쟤 종방영으로 영상인데 뭐 이런거 안되나? 찍을 수 있지 않아? 정방영? 아니 비디오인데 그러니까 종방영 되지 않아? 아닌가? 빨리 먹자 너무 좋아 이거를 카랑새 생년이 다 뿌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소스가 좋다 이게 되게 재밌다 더 재밌어 더 재밌어 양파 이거는 양파소스 양파소스 오 엄청 맛있어 맛있겠다 나 어린이비비빔밥인데 언니가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 이거 알지? 오 진짜 맛있겠다 비벼볼게 응 통기증 나니까 빨리 좋아 진짜 맛있어 맞아 비벼져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네 이것만 오 오 고마운다 안 넘어지겠어 오 오 역시 젓가락질 좀 한다? 오 젓가락질 잘하네 여기가 젓가락질을 잘한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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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의 비결 밥만 넣을까? 비벼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다진묵 같아 오이 싫어하지 않냐? 오이만 건지면 돼 여기도 오이 있던데 해본 건 못했다 괜찮아 괜찮아 골라서 먹어 자 이제 소이 시작하실까? 그래 저게 뭐야? 가리비 난 저게 뭔가 계속 보고 있어요 먼저 이거를 넣어볼까? 그것도 반만 넣어야겠다 비벼 보니까 다 넣어야 되는 장량을 주신 것 같기도 한데 고추장 혹시 모르니까 밥만 넣고 치안껏 고추도 맛있게 먹었어 고추도 맛있게 먹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불안해 맛이 없을 수 없겠다 근데 그래도 밥량이 그렇게 많진 않다 고추도 맛있게 먹으면 고추도 맛있게 먹은 간이 없는 자 버터간장도 잘 찍어 놀자 내가 국물은 왜 거 아니야? 여기 있잖아 저거 이거 저거 얘꺼야 이거 여기꺼 근데 언니는 여기다가 참기름을 넣지 말았어요 버터간장만 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여기다 넣을게 저 고소하겠지 뭐 많이 안 넣었어 잘했어 탈수하세요? 2장 보내야지 이거 여기다 더 넣어봐야지 아 맞아 맞아 먹다가 한 점씩 올려서 딱 한 점씩 먹어봐 자 이제 빨리 비비세요 맛있게 먹자 저녁에 먹자 아 더운데? 이거 너무 날려보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더 넣어 맛있어? 정말 맛있어 뜨거워? 응 맛있다 이거 진짜 먹방 정말 맛있어 맛있다 이것도 이거 다 찍히고 있으려나? 응 이건 육체 맛보기 이건 육체 맛보기 고소해 맛있어 그리고 여기가 되게 고소해 고소한 맛을 극제화하려고 근데 맛을 세게 안 하실 것 같아 응 응 다 눈이 더 훨씬 맛있어 많이 먹어 맛있어? 맛있어? 육체랑 빨리 먹어봐 내가 줘 볼게 이거 그냥 이렇게 먹어도 돼? 응 이거 그냥 이렇게 먹어도 돼? 응 이건 뭐지? 가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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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지고 이거 뭐지? 이게 뭐에요? 맛있어 맛있어 엄청 고소하다 고소해됐어 두툼 어묵 이게 미나리 새우전이였나? 어, 이거 해야지.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어. 맛있어, 영롱이. 끝에 엄청 맞았거든요. 그치? 재고 봤나봐. 각자 1위를 뽑아보자. 아, 이거 맛있었어요. 근데 나 전화 안 봐. 어린이. 되게 맛있지 않아, 진짜? 이거 진짜 맛있어. 다 맛있어. 난 이게 이래. 나도. 근데 육회랑 꼭 시켜서 먹어야 돼. 진짜 그 식감이 너무 좋았어. 그치? 아, 미쳤었어? 그러면 이제 맞아먹고. 맞아먹을 수 있다. 아, 너무 추워. 더 있긴 할텐데. 뭐였어? 더 먹어도 돼. 한 번만 먹을까? 더 봐줄래? 나도 나랑 먹었거든. 아, 올랐지? 증평에서 올라가서. 어, 누구랑 먹어볼까? 아니요. 추운 겨울날. 그때 인생에도 잘 안됐던데, 이제. 지도 찾아서 가야 돼. 뭐 괜히 물어보러 놔야 돼. 이 정도면 썩쓸리다. 솔직히. 저거 돌려줘. 우리 그거 살짝 그거 해야 되거든. 니가 뭐라고 하지? 조작. 옳지 옳지 잘한다. 잘한다. 멋 좀 아름다. 오, 싹싹 다 미웠네. 얼굴 보이겠다. 설거지 안 해도 되겠다. 귀 아파 썼어야 되는데. 잘 먹었어요. 안녕. 짱짱. 귀엽다. 그치? 사랑해 보려고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짱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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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죽어. 사진을 위해서. 진짜. 사진을 위해서. 나한테 가고 싶지? 이쁘게 가고 싶지? 하하하하. 다섯. 이쁘게 가고 싶지? 이따가. 백화점인 거야? 백화점인 거야? 백화점이. 백화점인 거야? 좀 특이한 냄새나? 향인가? 어 여기네 너 어떻게 여기서도 쭘거야? 여사지 오늘 좀 잘 쪘는 것 같은데 동방향으로 찍었네 너 아까 저거 맛있다 했잖아 맛있어 보인다 했지? 화이트 커피리클 여기 바나나로 뭐 많이 하는 거야? 기세가 없습니다 콜꺽이래 이름이 콜꺽 콜꺽콜콜콜 목류병 이래서 한 잔 지웠냐? 너무 그거네 박대되어 있었어 여긴 다 병원의 개조에서 많은데 카페가 많나 병원? 무서워 어 진찰실 그 브라운 앤드로 여긴가 보다 여기가 너무 질서야 여기가 많은데 여기가 많은데 여기가 너무 질서야 화장실 냄새 나는 것 같아 아 화장실 냄새 나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음 귀여워 근데 다리 엄청 짧아 보여 괜찮아? 어? 어, 어디야? 귀엽다. 너희들도 찍어줄게. 어, 들어가. 저티 누구야? 저티, 소이지? 어, 저 하얀색이 귀여워. 그런가 봐. 맛있어 보인다. 이렇게? 이케야? 아니, 그냥 막 꺾어. 이케야. 좋아. 저티는 여기 다 이렇게 질질 흘려진 거야. 내가 일부러 좀 흘릴까? 이거 너무. 낙관하는 거 없을 것 같아, 그러다. 너무 클린. 너 이쪽 손가락 좀 빼. 아니, 특히 손가락은 뭔데? 네, 진. 야, 그만큼 꺼도 되지 않냐? 너 무슨 된장국 꺼려? 누구이지? 뭐야, 여기. 여기 꼬박꼬박 맛 별로 가지 않았어. 꼬박꼬박 잘 먹었다 그랬지? 내가 꼬박꼬박 왜 그랬어? 꼬박꼬박 안 먹었어. 이거는 그냥 빈손으로 오게 좀 그래. 아, 나 좀 좋아? 언니 건 없어. 언니는 우리 집에 내 거. 내 거가 그냥 언니 거잖아. 뭔데? 그냥 이거 나 이거. 어떻게 있어? 얘 선물 눈물어서 얘. 내 것도 있네. 내 것도 있네. 이거 그 톤. 누누야? 바디 워세이. 뭐야? 사몽. 바디 워세이. 바디가 더 좋은데. 아니, 너 얼굴이 좀. 너는 얼굴이 좀. 세워도 해야 될 것 같아. 아, 그래. 나도 구경 놀래. 나 못 받아줘. 여기가 무슨 시장인지 따야 하니까. 아저씨야. 아저씨야. 할아버지. 여기 샀잖아. 이거 내가 사왔던 거. 어, 기억이 안 나네. 여기 일본이 뭐예요? 아, 진짜? 네. 사몽. 아, 사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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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모양 아닐까? 어, 펠멘트가 있어. 어. 아따. 딩. 우승. 두 번째 왔습니다. 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좀 많이 춥네요 역시 바닷자라 그런가? 많이 춥네요 맛있어? 나도 줘봐 그 익은 느낌이 없어 진짜 맛있어 이젠 느낌이 어때? 진짜 핫한거 같아 핫한거 같아 아유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짱짱 짱짱 네 네 칠리 냄새 칠리 냄새 와 코를 찔러 코를 찔러 너 코를 찔러버렸데? 코가 진짜 따가웠어 노코가 빨개졌어 피가 불려? 자 먹어봐 너희들 보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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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소주 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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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언니 뭔가 짜장면 맛돌이나 먹을 수 있다 근데 현재는 그게 잘 있다 나무 및 나무 음 조금 약해 아 진짜 맛있을 편이야 네가 잘 못 잘랐냐? 왜 잘라도 돼? 먹지 말랐는 거 아니야? 내가 한 번 너 입에 먹었어? 어 공질방진 입에 먹었어? 어 일단 냄새 합격 근데 비주얼이 합격이 아니야? 맞아 음 음 다 맛있게 쉽지 않은데? 요즘 세상에 음 음 음 음 맛있어 근데 시원 언니가 뭔 말하는지 알 것 같은데 난 이 정도로 만족해 난 이 정도로 만족해 난 이 정도로 만족해 음 음 음 음 음 음 제대로 정답은 안 돼 생강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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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잡게 음 음 음 음 먹어봐 자 일이 안 좋고 달지도 않고 음 엄청 젤리 있고 어 저희들이 망고 젤리들 있고요 음 저거 신기하더라고 응 망고 젤리 있고 파인애플 젤리들 음 음 맛있습니다 생강짤리 생강짤리 네 생강짤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틀을 팔아요? 생강짤리는 이거 엿소 맛있다 엿소 맛있네요? 응 이거는 마늘이고 이거는 마늘 어 이거 갈래? 어 만원? 마늘같이 주시고 엿을 예 엿은 그랑스대로 파세요? 그랑스로 아 아 아 아 그러면 어 스크도 담아 드릴까요? 응 그러면 기본이랑 기본 오리지널 원이요? 100년이 오 100 100 80 80 80 80 80 네 뭐만큼 해보세요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네 아 아 네 예 예 예 현대 백화점하고 신세계 롯데 롯데 음 그리고 음식을 시켰으면 이게 주문하시면 택배로 우리가 전부 어디라서 보내드려야겠냐 그럼 얼마씩? 2만 2천? 진짜 저희는 엽먹으면 소환당면 다이어트도 엽먹을 수 있어요 엽을 요새 다이어트에도 좀 좋아해요? 주문은 잘 되는거에요 마음에 착각은 없네 저희 이렇게 잠겼었거든요 저희 진짜 엽먹을 줄 알았어요 컷 컷 안해 안해 컷 wealth 가즈아 다오니 다오니 열어보기 출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